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인스타그램에서 화보 사진을 공개하며 황홀경 남신 자태를 뽐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22일 오전 정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색조 매력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화보 사진을 다량 게재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지켜 코리아와 보그 코리아가 공개한 2022년 1호로 매거진 화보 사진입니다. 정국은 스트릿 캐주얼 룩부터 화려한 플라워가 프린팅된 스타일까지 완벽 소화하며 몽환적이면서 환상적인 아우라를 자랑했습니다. 또 정국은 매혹적인 카리스마와 만인을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눈빛 출고 없는 블랙홀 같은 매력 등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고 프로페셔널한 화보 장인의 명모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국은 싱그럽고 청량한 미소년과 섹시하고 우아한 남성미가 공존하는 매력을 발산해 극강의 황홀함을 선사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흑백에도 자체 발광하는 포스와 숨쉬는 조각상 같은 예술적인 피지컬 화려한 명품 비주얼 또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국은 해당 화보 사진 하나, 하나마다 정성스럽게 태그하면서 귀여운 매력도 자아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가평하다, 어느 하나 모자름이 없어요. 진심 내 취향 때려, 박음 내 기준 최고의 아이돌, 전정국 런의에서도 촌색 없을 만큼 기 폭발 정말 완전 멋있음, 정국이 태그 하나, 하나 다른 거 킹밖에 귀여워, 정국이 특유 힙함이 뭐든 멋지게 만드는 듯, 갓 비주얼, 갓 피지컬, 최고의 천의 매력, 최고의 화보가 나올 수밖에, 정국이 표정부터 피지컬까지 예술하셨네, 정국이 화보 올려주는 센스, 다정하고 섬세해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당일 해당 정국의 게시물에 팝스타 할시, 국내 배우 최우식, 싱어송라이터 맥스, 필리핀 가수 바이스 간다, 인도네시아 여배우 펄이시트라 등 세계 각국 셀럽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행렬이 이어져 이목이 쏠리기도 했고, 940만, 1070만 이상에 육박하는 좋아요를 얻었습니다. 정국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23일 기준 개설 약 2주 만에 2582만 팔로워를 나타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트위터에서 전세계 최초 유일의 기록을 경신하며 트위터 제왕의 위력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정국은 트위터에서 전세계 개인 아티스트 중 2021년 최다 좋아요를 받은 트윗 1위를 기록하며 올해 또 한 번 왕좌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국은 역대 트위터 최다 리트윗 트윗 30위 안에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트윗 7개를 랭크시키는 막강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온라인백과 사전 위키피디아의 리스트 오후 스트리트 트윗, 트윗 스탑 30에 따르면 정국의 트윗은 금발 셀카 트윗, 셀프 염색, JJK, 아미보고싶다우, 연습연습연습 JK까지 총 7개 올라있습니다. 특히 리스트 오후 스트리트 트윗 트윗에서 정국의 트윗은 톱 30위 안에 가장 많이 올라있어 눈길을 끌면서 트위터에서의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엿보게 했습니다. 해당 정국의 7개의 트윗 중 가장 높은 순위 7위에 오른 네브넛은 180만 리트윗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국의 금발 셀카 트윗은 2021년 최다 리트윗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리스트 오후 스트리트 트윗 스트리트에서도 금발 셀카 아미 보고싶다우 네브넛, 연습연습연습 JK 셀프 염색 등 정국의 트윗이 총 7개 올라있고 여기에서도 톱 30위 안에 가장 많은 트윗을 랭크시키는 초강력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정국은 2017년부터 트위터에서 범적불가한 기록들을 써내려오며 트위터 제왕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정국은 트위터에서 2017년 자는 중 감자튀김을 받아먹는 영상 트윗과 2018년 박원의 All of my life을 커버한 영상 트윗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인물 1위로 선정되어 골든 트윗 2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다영상 트윗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1위 2020년은 네브넛 커버 영상 트윗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2위에 공식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